안녕하세요 멜로디 여러분 오늘은 이민혁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야 응원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악의 난이도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긴장하시구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 노래 주세요 야 야 이민혁 야 이민혁 이민혁 야 이민혁 아저씨 아저씨 그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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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련 안 해도 돼 그런데 느낄 수 있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Welcome to my world, 조금은 낯설지도 Intro to this red and true 모르는 문도 잘 따라와 기부색창이 남 녀석 그러는 녀석만 녀석이 아악 아악 야야야야야 이 미련 이 미련 이 미련 이 미련 이 미련 안 해도 돼 그 thou 르 이 미련 그리 부를땐 그리 내가 이 미련 이 미련 야야야야야야야 동일 오늘도 일 hard we proud 네 앞에서 다que 부러져 버리고 아주 작은 망쉽 culprit 하나까지 날 미치게 빛 오늘도 일 hard Sing on the love 诶 어어 빛rog cardio이 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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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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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기욕! 와아아아아아아!